이 안에 억단이 벌 수 있는 보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십가지 수백가지가 되는 코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겠죠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코인을 살지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코인을 지금 더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 매도하고 다른 걸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요 코인에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 바로 테마라는 게 있습니다 화면에 동그라미들 보이시죠? 이 밈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NFT, RWA, 스토리지, 디파이, 지갑, 그리고 웹3, BRC, VR, AR, 게이밍, 신원증명, 레이어까지 정말 많은 테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테마들 12가지를 추린 건데요 추린 게 12가지라니 너무 많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필요 없는 나머지들은 다 떨궈내고 핵심 테마 5가지만 추렸습니다 이 안에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의 코인이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바로 그 코인인데요 왜냐? 못해도 이 수천배는 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이 코인은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핵심 테마, 밈코인부터 해서 RWA, AI, 스토리지, 게이밍코인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5가지 테마 꼭 숙지를 해주시고 이 코인들 관심코인에 꼭 넣어두시길 바라겠고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오늘의 대박코인이 들어가 있는 그 테마가 뭔지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 밈코인 있죠? 밈코인은 13년도부터 스타트를 끊었어요 SNS, 소셜미디어 상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 그 중에 대표주자가 뭐다? 바로 이 도지코인이죠 이 밈코인이라는 게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으나 사실은 별다른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 펀더멘탈 쪽으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코인이라는 거 자체가 원래부터 근본부터 없는 대부분이 알맹이가 없지만 이 밈코인이라는 건 대놓고 껍질부터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이 두 번째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이 밈코인 전성시대에 힘입어서 20조원 이상의 규모까지 익스팬딩 되면서 엄청나게 커졌는데 제2의 시바이누 우리는 항상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떠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테마 이 RWA라고 있습니다 이 RWA가 뭐냐?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해가지고 실물 자산을 의미해요 어떤 실물 자산이든 이 코인들 가지고 권리를 토큰화하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RWA도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외면받다가 다시 최근에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인데 그 관련된 코인으로 아발란체, 체인링크, 폴라메쉬, 크레딧코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RWA가 오늘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I 코인인데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즉 블록체인 검증 과정에서 뭘 도입합니까? 이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거나 탈중앙화가 된 AI 응용 서비스를 도입을 하는데 이 들어가는 AI 토큰들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더리움 안에서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코인들은 이더리움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더리움 안에 구축되어 있는 리어 프로토콜, 더그래프, 골렘, IQ까지 이런 AI 토큰들에도 우리는 집중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네 번째 스토리지 테마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의 저장 시스템은 중앙화 체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유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제약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아마존의 AWS 또 구글의 파이어베이스라던가 이런 서버들을 렌트를 해가지고 이용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것들이 비싸고 보안 위협에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분산형 네트워크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나온 테마가 바로 스토리지 테마입니다 이 블록체인 테크의 최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안이에요 구글 아마존보다도 높은 보안성을 자랑하는데요 이 스토리지에는 최근에 엄청나게 핫하죠 이 비트 토렌트부터 해서 세타 토큰, 스토리지, 시아코인까지 이러한 코인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정리를 해두고요 다음은 게이밍 코인입니다 이 게이밍 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전통 게임 산업에는 중앙 서버로 모든 것들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존의 시스템의 한계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도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도입한다? 바로 P2P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면서 이 게이밍 코인들도 그에 따라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뭐 샌드박스 보라부터 해서 뭐 이뮤터블X, 멀티버스X 이런 코인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이 다섯 가지 테마는요 이 다섯 가지 테마는요 캡처를 하시던 메모를 하시던 머릿속에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합니다 불시에 이 중에서 한 가지 테마에 피발류가 부어져서 불타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 바로 대장격 코인들을 하나씩 바로바로 매수하면서 불타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코인은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파란색 동그라미 RWA 테마 중에 한 녀석이에요 지금부터 왜 RWA에 관련된 코인 그 중에서도 어떤 코인이 수천배 오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 필수입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운용자산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자산 운용사인데요 이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요 이 블록체인상에서 운영되는 국채 제품을 출시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2억 8천만 불의 예금을 빨아들였습니다 특히나 뭐? 이 RWA 이 RWA가 뭐라 그랬어요?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실물 자산인데요 이 실물 자산을 탈중앙화 금융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바로 디파이라고 불려요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디파이 프로토콜과 인터액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 블랙록이 RWA 코인과 강하게 엮이면서 이 RWA 관련된 코인들이 지금 블랙록 테마에 힘입어 최근 급등이 나오고 있던 건데 오늘 말씀드릴 코인 오늘 왜 이 RWA 코인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최근에 이 업비트에 맨틀이라고 하는 코인이 상장이 됐습니다 이벤트성으로 볼 수도 있었는데 이게 업비트 상장 공지가 올라오자마자 단 1시간 만에 무려 80% 이상의 급등 랠리가 나왔고요 최근에 바로 가격 조정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서 이 상장빔 맞고 꼬꾸라진 코인을 왜 얘기를 하느냐 어쩌라는 거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맨틀코인이 시사하는 바가 뭐다? 바로 이 RWA 테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RWA 메타에 포함돼서 상장빔도 나온 거고요 그만큼 핫한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RWA 코인은 실물 자산 토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디지털 세계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리얼 월드 현실 세계의 미술품, 예술품 이런 만질 수 있는 자산을요 블록체인에 등록해서 토큰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이 RWA를 이용하면 사실상 평소에 거래하기 힘든 다양한 자산들 화면에 보시면 화폐도 있고요 각종 물건들 그리고 주식이라든가 채권 그리고 예술품, 부동산까지 이런 모든 형태의 자산들을 전부 소액으로도 우리가 토큰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십억짜리 이런 예술품 같은 경우에도 이걸 토큰으로 하게 된다면 단돈 몇만원으로도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한 뭘 가질 수 있다? 지분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구매 절차들 기존에 복잡한 서류나 중개 수수료 같은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미 진즉에 이렇게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블록체인상에서 이렇게 토큰화로 진행을 하게 되면 거래 기록 자체도 전부 다 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모두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서류보다도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WA는 너무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금융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블랙록뿐만이 아니고 이 JP모건의 미국에 난다긴다 하는 금융사들, IB, 투자은행들까지 전부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국체도 이제는 암호화폐, 토큰으로 거래를 한다라는 내용까지도 나와주고 있어요 블랙록이 뛰어들자 3배 껑충하고 뛰었다 AI에 이어서 엄청난 상승세가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이 있는데 바로 앞서 말씀드린 폴리메시부터 해서 온도 엘리시아까지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180, 150, 148% 이상 상승하게 되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내용 보시면 2030년에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이 무려 16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한국 돈으로 이 16조 달러면 조 단위가 아닙니다 바로 경이에요 1경이 넘어간다라는 거고 그만큼 우리가 상상조차 해볼 수 없는 그런 천문학적인 돈이 이 암호화폐 생태계 발전에 적극적으로 투자가 된다라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 RWA 시장 규모 자체가 최대 2경까지도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이 블랙록이 쌓아올린 공 때문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된 거고 앞으로 이런 이슈에 힘입어서 이 RWA 관련된 코인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강력한 상승 랠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라는 건데요 아까 보셨던 이 온도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이낸스에 상장된 이 온도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랙록에서 RWA 펀드가 출시된다고 알려지면서 무려 일주일 만에 몇 퍼센트? 50%가 넘는 상승을 기록하면서 RWA 메타의 대표격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역시 말씀드렸던 폴리메시죠 이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이 폴리메시도 이 블랙록 관련된 기사가 뜨면서 일주일 만에 몇 퍼센트? 20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폴리메시의 특징은 특정 자산을 증권형 토큰 형태로 블록체인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축된 RWA 코인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200% 넘는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요 최근 거의 한 달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 아주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업비트 내에 BTC 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레이븐 코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레이븐 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랙록 관련된 소식이 공유되면서 일주일 만에 무려 70% 이상의 강력한 상승세가 보여줬고요 이 옆에 내용이 백서에서 발췌한 부분인데 이 특정 자산 기반 토큰으로 전송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산 생성과 이동을 위한 피어 투 피어 개인 대 개인 방식의 전자 시스템을 목적으로 만든 코인이에요 그래서 RWA 이 테마에 묶이기 때문에 엄청난 관심세가 바로 이 수급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이 코인 역시 이 블랙록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코인인데 이 RWA 생태계의 성장을 선봉해서 주도할 만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록 뿐만이 아니고 미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초대형 금융사들 바로 뉴욕의 본사를 두고 있고 세계 2위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회사 바로 이 골드만삭스 이 골드만삭스 안에서 이 코인이 탄생했다는 비화까지 있어요 여기에 미국 최대은행인 이 JP모건 이 자체 블록체인인 오닉스를 통해서 이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오닉스 코인과도 접점이 있습니다 상생하는 미래가 그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RWA 이 메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결국에는 이런 대형 기관들이 이 코인을 채택을 하면서 최소 몇천 프로 만 퍼센트 이상의 폭등 랠리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출시 때부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코인베이스 있죠 이 코인베이스 가장 공신력 있는 거래소 코인베이스랑 판테라 캐피탈이라는 VC에서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둘 같은 경우에는 투자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코인베이스와 판테라에서 투자를 받았다 그럼 뭐다? 그만큼 신용도가 있겠구나 스캠은 아니겠구나라고 안심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중국 쪽에서의 투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최근에 이 코인 시장이 아시아 쪽으로 더욱더 크게 확대가 되면서요 홍콩 정부에서 뭐라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토큰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중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중국 정부 자산을 토큰화한다라는 정황 자체가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공산당 쪽에서 자금 빼돌리기 최적의 도구가 바로 이 코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개월 내 중국 관련된 테마 다시 말해서 중국 자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 있다 그 코인들이 뭐다? 바로 RWA 여기에 속한 코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의 RWA 제추천 코인은 첫 번째 미국 국채를 블록체인 상품으로 출시한 전 세계 1위 자산 운용사 어디 블랙록과 파트너십 체결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골드만삭스에서 만든 코인 얘기 아니냐 이건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이 루머성으로 정보가 돌고 있고 그리고 JP모건의 오닉스 코인과 상생구조 이런 에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까다로운 코인베이스 그리고 판테라 캐피탈에서 투자를 유치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홍콩 비트코인 ETF발 중국 홍콩 쪽에서 엄청난 자금이 대거 코인 시장으로 흘러들어온다 그럴 때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테마가 어디? 바로 RWA 코인이라는 거고 그 중 선봉장격인 이 코인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차트를 같이 한번 보면요 업비트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이 된 이외에 재미없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매집되는 적을 우리가 차트로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아무나 볼 수 없는 만큼 이번 달 내로 어마무시한 정말 어마어마한 폭등렐리가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너무나도 낮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 영상 하단에 보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두 개 1초만 투자해서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이 히든코인 이번 달 10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한테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답장해 드릴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4376-0235 여기로 오늘의 주제죠 바로 rwa 라고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어떤 코인인지 부터 해가지고 적정 매수 타점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저희 팀은 코인 시장처럼 잠들지 않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실시간으로 저희 매매까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을 오전에 보시건 새벽에 보시건 상관없습니다 24시간 수신 중이니까 화면에 보이는 010-4376-0235 이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 오늘의 이 대박 히든코인으로 꼭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로 제가 이번에 새로 채널 오픈 이벤트로요 벌써 8년 정도 됐네요 17년도 1차 불장 때부터 계속 제가 고래의 지갑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부터 이 세력 분석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이 코인 시장만 들여다보지 않고도 쉽게 세력들의 흐름을 쫓는 방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코인 전용 AI 세력 추적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실제 구동 화면입니다 우리가 세력에 대한 정보만 제대로 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 세력들의 장난질 설거지에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거의 이 8년 정도의 연구 끝에 이제는 하루 종일 이 세력들의 흐름을 오토로 자동으로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누구는 코인으로 대박이 났는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그런 눈물 나는 매매가 그동안 지속됐었다면 그 이유는 뭐다? 바로 이 세력들에 대한 정확한 근거,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핸들링하고 있는 바로 이 지갑들을요 열심히 추적해줄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이 AI 세력 추적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 세력들의 흐름을 트래킹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잠 못 자는 그런 힘든 매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세력들이 언제 진입을 했는지 그리고 그 트랜잭션에 대한 세부 정보까지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누구나 안전하게 매매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이 세력 고래들이 실시간으로 진입하는 그런 종목들을 이 누적순 순차적으로 종목들이 리스트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잘 활용을 하셔도 수익을 보다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바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15억 원대 계좌가 보이시죠 1억 원이 채 되지 않았던 계좌가 이렇게 잭팟이 터졌는데 옆에 보시면 이 크립토닷컴 체인이라는 코인입니다 제가 일전에 추천드렸던 이 크립토닷컴 체인으로요 얼마 수익 봤죠? 97% 3,700만 원 정도 수익 보시고 감사하다고 인증해 주신 그 코인 지갑 내역입니다 바로 이런 종목들을 여러 번 수익을 보게 된다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10억 원대 코인 계좌가 꿈이 아니라는 거고 이렇게 AI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 알트코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내역은 우리 코인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한 달도 안 된 이 코리니 분인데요 금세 국민시드 1억 원 달성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걸로요? 지금 보유자산 이 포트폴리오 보시면 알트코인이 없어요 비트코인 100% 비트코인 매매만 잘하셔도 이 44% 수익 내면서 국민시드 1억 원도 금세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활용해서 수익 보신 구독자분들 보시면 뭐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덕분에 좋은 수익 받습니다 프로그램 종목으로 신용대출도 전부 다 갚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저 같은 생초보도 400% 수익 실현했다 프로그램 종목 최고다 프로그램 종목 매수하자마자 오늘 100% 수익 중이다 이렇게 감사 인사까지 지금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채널 오픈 이벤트로 그동안 여러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세력 추적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제가 이것을 구독자 특정 분들께만 오픈 이벤트로 채널 오픈 이벤트로 공유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따라서 공유 받으시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 구독자분인 게 인증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영상 하단에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구독까지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개인적인 휴대폰 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4376-0235 이 번호로요 제가 채널 오픈 이벤트로 공유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벤트 참여라고 다섯 글자만 저한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이 제 채널 신규 오픈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이벤트니까 꼭 한번씩 참여하셔서 여러분들도 1억 원 국민시드 달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억 원 넘는 수십 억대의 수익을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